지금부터 경상대왕 고벌선거 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투표 인수 말씀드리겠습니다. 투표 인수는 총 재학생 1419명 중에 652명이 투표를 하였고요. 투표율은 45.94표입니다. 투표는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 참가인들을 손 아래로 내려주셔야 되고요.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100개 단위로 믿을 거예요. 오늘도 그걸 다시 세보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으시고요. 일단 이거 찬넘 반대로 자라서 상상복을 가지고 다 쏟아가고 씨앗ina 장맛을 펴 장맛을 펴 장맛을 펴 장맛을 펴 아니 이거 장소를 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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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성 533표 반대 113표 무효 4표 찬성 82% 반대 17.38% 무효 0.61% 랜투맨 선본 이현호 후보자 당선 확정하겠습니다. 그리고 총학생의 횟집 제 10장 2조의 일과에서 24시간 내에 이의쟁이 없을 시에 당선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으로 경상대학 보궐동부 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